마리모가 100년 가까이 엄청 오래 산다던데? 네? 그래요? 그러나 인기 많대요? 바사리? 마리모하고 또 누가 있어? 불가사리 구매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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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마리모 기호기예요! 마리모 기호기예요? 네! 마리모가 어디있어요? 여기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셨나요? 제가... 뭐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마리모라고? 네! 그래서 저 만들러 갔어요! 친구들이 다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 부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꽉 잠궈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침대 위에 올려놓고 같이 키울까? 네! 이 마리모가 얼마나 산대요? 네! 마리모가 100년 가까이 엄청 오래 산다던데? 네요? 얼마나 인기 많대요? 네! 뭔가요? 아빠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꺼내줄게요! 네! 여기 동그랗게 공같이 생긴 친구가 마리모고 토끼는 토토고 토끼는 토토고 코알라는 코코예요! 코알라는 코코예요? 네! 그러면... 몰라요! 물에서 사던 식물인가봐요! 산호도 식물이잖아요! 산호도 식물이잖아요! 맞아요! 산호도 식물이죠! 마리모 친구를 해줄테니까! 네! 몇일 걸려요? 한 몇일 걸릴거같아? 그 분홍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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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뭐야? 해초? 그... 산호! 산호? 분홍색깔 산호 있는걸로 해서 아기마리모를 해서 친구 데리고 올게 장식은? 장식은? 장식... 어떤 장식? 산호 세트! 어! 산호 세트로 할거예요! 오늘 원래 나유리한테 있는 이 마리모는 이름이 뭔가요? 나유리가 원래 데리고 있는 마리모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원래 키워주던 마리모? 없어요? 네!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산호 세트! 여기가 산호도 있고 예쁜 조개도 있고 마리모는 두 마리나 넣어주셨어요! 어! 이거 세 마리네! 뭐가요? 고래산호 고래산호 어! 고래산호 거기가 꽃산호인가 봐요 아! 얘 이름이 꽃산호니까 여기 봐봐! 마리모가 두 마리나 그러면 우리 세 마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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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 어! 아기! 아기 마리 뭐야? 어! 여긴 자갈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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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Focus 휵 Room 뭔가 희 Patrol 물을 담아야 하냐? 물을 담고 자갈을 다 다음엔 물을 담아야 하나? 음! 물을 담고 자갈을 당하잖아! 우리도 자갈을 한 다음에 물을 넣는다 자갈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나흘리가 두 개의 자갈을 섞어서 섞어서? 조금 넣고 다른 거 조금 넣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어 나 번갈아서는 못해 예쁘지 않아요? 응 다했어요? 일단 물을 넣어줘 볼까요? 왜 이래? 이제 마리모를 잘 돌려서 천천히 아기 마리모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너무 조그마한데?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얼만큼 귀여워? 이만큼 귀여워 천천히 천천히 마리모 이성은 그들 여기가 마리모를 안에서 오 얘랑은? 얘가 언니인데? 제일 큰 언니? 그리고 그냥 내가 언니인데? 얘 둘은 친구고, 쟤네 언니가 쌍둥이 자매 쌍둥이 자매 쌍둥이 자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꽃을 얻게 아빠, 비뻐 얼마나 예쁘지? 예쁘지? 우와, 너무 예쁘다 코사노하고 마리모하고 또 누가 있어?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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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모하고 다른 두 친구 마리모 이름이 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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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불 끌까요? 응 불 켰어요 불 켰줄게 아빠 예쁘지? 응 너무 예쁘다 이거가 뭐야 이거? 안녕!